어제 오전 6시 반쯤 태안군 안면읍의 한 무인 편의점에서 불이 나 냉장고와 에어컨 등 건물 82제곱미터 가량을 태워 소방서 주사한 5천여만 원의 피해를 낸 뒤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.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당시 건물 내 사람은 없었으며 CCTV상으로 담배 진열대 쪽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주인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.